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빛의 예정 25주간, 오늘은 여섯 번째 날입니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고라, 배짜다 못가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번 주간 내내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통해서도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런 연민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치유를 시켜주실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법보다는 사람, 또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 애처로움 그리고 현실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하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현실 안에서 우리가 주변에 환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몫은 무엇인가 물론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실질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이냐시오의 관상의 그런 방법, 기도 형식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보십시오. 여기에 4절에 거기는 38회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38회,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는가 이 환자, 이 고통받고 있는 이 환자, 이 모습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겠는가 법보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겪고 있었던 그런 고통의 그런 시간들에 대한 그런 안쓰러운 이런 마음들이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흔들어 놓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당시에 어떤 유다인들의 그런 전통 안식일법 지금 이번 주간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그런 안식일법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대의 그런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사람이 우선이고 또 현실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예수님은 그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 또 그 고통받고 있는 그 환자를 치유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주변의 그런 군중들에게 그리고 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에게도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도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권위, 힘, 나는 다른 예어자들과 달라 그 뭔가를 과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금에서 특히 오늘 여섯 번째 날이라서 이번 주간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 보금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이렇게 좀 비춰지고 있죠 무엇보다도 안식일과 선행의 혼란 좀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요점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과 우선적인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이 만약에 충돌을 일으킬 때 어떻게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하는가 바리사이들은 율법학자들은 안식일법이 더 우선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다 이것이 유다인들 우리들의 전통이고 또 안식일법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다는 것 그래서 보금에서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개명 구약에서의 그런 십개명 또 신명기법 이런 그런 내용들 613개의 그런 율법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개명과 또 이웃사랑에 대한 사랑의 개명 예수님은 얼마나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유다인들의 그런 전통과 율법이 일반적으로 경직된 그런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손수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교리를 지키고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사랑이 메말라 가게 허락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신앙인으로서 마음속에 우리들 내면 안에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형식 이것만이 있지 껍데기만 있지 내용적으로 그런 마음이 메말라 가는 것 진정으로 인간애가 결여된 이러한 부분들을 허용하는 것 이것 자체를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도 이번 주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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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